아 우리는 또 반려견을 키우니까 조선의무 저희 반려견 단식으로 5천만이 사라집니다. 지금 없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있거든요. 반려견? 단식이 어딨어요? 아니 지금 오늘 안 가지고 왔어요. 아 정말요? 저희 공부 좀 많이 해주세요. 네? 안녕하세요. 저희 이거 하나 할까요? 네 저 음료수 하고 맛있는 거 좀 주세요. 아 조심히 계세요? 네. 어떤 것들이 다 패션으로 싸고 오미자 드릴까요? 네 오미자 좋아합니다. 아 그래요? 두 개 해주세요. 같이 먹을게요. 같이 금방 먹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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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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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